뒤에 와서 이걸 했었어야지, 이거를.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갔습니까? 근데 공간이 없는 거 어떡하냐, 공간이. 공간이 없다고. 공기? 야, 윤기 집에 없어. 나는 준비 다 했는데, 다른 애들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. 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 먹었어, 지금. 아, 진짜로? 유기용 소리. 야, 증명 맞춰야지. 그리고 있을 때 맞추면 어떡하니 다른 애들 보지도 못했는데. 안 끝났어요, 여러분들. 자.